메리 크리스마스 블라자 스위스 르브 코리아 박명현 과장입니다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1년 남은 해에 마무리 잘 마시고 새로 다가올 2022년에는 모두 모두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안녕하세요 블라자 스위스 르브 코리아 박혜정입니다 검은 호라이 해인 2022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없이 마스크 벗고 대면으로 만나길 기대합니다 연말 연휴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블라자 스위스 르브 코리아 한성윤입니다 2021년 고생 많으셨고 2022년도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1505만원 헬로웍 메리 크리스마스 해빌룩 사랑OK 안녕 한글자막 by 한효정